안녕하세요 채논 입니다 오늘 제가 일하려고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아 지금 날씨가 너무도 덥고 아 그래 가지고 여러분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바이러스도 심해 가지고 제가 심지어 마스크까지 깜빡했네요 마스크 착용하고 잠시만요 자 지금 바꾸러 나온 상태고요 자 지금 어딜 가고 있냐 제가 오늘 외근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집으로 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집으로 귀환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사병 주의하시고요 마스크 착용해야 겠죠 마스크도 착용하는 거 잊으시면 안되고 지금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여러분도 열사병 열사병과 바이러스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너무 더워서 마스크를 살짝 벗었다 다시 착용한 겁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저희 동네에요 네 저희 동네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네 여러분도 아 저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외근 갔다가 지금 막 퇴근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바이러스 주의하시고 열사병 안 걸리게 물 자주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럼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앙 after 감사합니다.